11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은 유다왕이 되었으니 루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루호보암 왕 제5년에 에구베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루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맞김에 루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루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올해 개원 73주년을 맞이하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장기열 박사님과 그리고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시고 또 초대 교장을 지내신 전영창 교장선생님께서 이 두 분이 세우신 의료기관입니다 우리가 자구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 박사님은 김일성 대학에서 의사로 그렇게 일하시다가 한국전쟁을 맞이합니다 금방 종전이 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큰 아들만 데리고 남쪽으로 그렇게 피란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 부부가 갈라지는 비극이 된 거죠 장 박사님은 일평생 그 빛바랜 가족 살인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재혼 권유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는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혼자 살겠습니다 그렇게 장 박사님은 북에 있는 그 아내를 생각해서 끝까지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장 박사님의 아들이 서울의대 교수님이시죠 그 아들이 평생에 한 번 평양에 갈 기회가 생겨서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를 찾았답니다 만났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치매가 와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진 전쟁의 비극이죠 이 땅의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건입니다 역사의 만일이라는 이런 가정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만약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가정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한국의 국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었을 것이고 이미 일본을 상당히 오래전에 저는 앞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여전히 남북이 찢어진 상태로 서로 대치해서 긴장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그와 같습니다 통일왕국의 여세를 몰아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외세를 극복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도 북쪽 열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때부터 남북 동족 간에도 엄청난 소모전을 벌이게 됩니다 세계메서 수물을 당한 르호보암은 간신히 도망을 쳐서 유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르호보암은 자신의 혈기를 누르지를 못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한 거죠 정통성을 지닌 유다의 왕으로서 그 반력자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 베냐민 집합 그 연합군을 모아서 그 18만을 모아서 북쪽 반란군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라가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만약에 이때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서 북쪽으로 쳐들어갔다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르호보암 왕의 정권은 거기서 그대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은 열접합니다 르호보암은 눈물을 삼키면서 전쟁을 포기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걸 깨달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여기서 결코 주저앉을 수 없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심기일전합니다 어쩌면 열지파 반란 사건이 이 철없던 왕에게 보약이 된 셈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린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이 첫 번째 한 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던 국경지대의 그 성업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식량을 그렇게 비축하고 또 생피품을 비축을 하고 무기들도 그 성마다 빈틈없이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자 남유다의 국방이 다시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국방을 강화함으로써 외적의 침략을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그 분열과 혼란에 빠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르호보암 왕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고제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그 제사장들과 르호보암 사람들이 모조리 남쪽 유다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왕이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데 겸손히 수정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왕의 마음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먼저 그 도읍을 세겜으로 정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난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던 그 지명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상징성을 지니고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게 좀 한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고서 단순히 정치 지도자로서는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데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는 했지만 남이든 북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거의 본능적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쪽 사람들도 해마다 남쪽으로 그 여로살렘 성으로 그렇게 발길을 옮깁니다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답시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오가면서 언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설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 그래서 자신이 유명무실한 지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초조함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왕으로서 나라 걱정이 아니라 정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죠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은 완전히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상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 아이야를 길에서 만나죠 그 아이야를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열 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 지파를 맡기셨다 그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왕국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이렇게 불안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불안한 여로보암은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그리고 최북단 그 단에 산방을 세우고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그곳을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만들어버리죠 두 번째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고 이제부터는 여기 베델과 단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정신이 바로 바뀐 제사장이라면은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짓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합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냥 모조리 해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싹 물갈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집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서 정확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율법에는 레위 자손만 제사장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르보함이 틀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종교 예식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가 최고의 지도자 행세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과 공폰력이라 해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금 유로보암이 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이 유로보암은 예배를 드리는 절기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유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약적인 사고로는 어디든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게 베델이면 어떻고 다니면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적어도 구약시대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화 중에 예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인하시라 구약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반드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 마음대로 또 사람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제사장과 래위인들이 유다로 남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그 나라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데 엄청난 기여를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힘만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어야 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함 왕은 몰랐던 겁니다 왕이 된 여로보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머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오직 정권 유지였습니다 유로보함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열한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구절들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그가 그의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유로보함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 집화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말을 고지고들어 따라든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역사를 그들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올브라이트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고 그 위에 그 금송아지 위에 무형의 하나님이 서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송아지의 백성들이 속을 수 있었던 것은 금송아지 자체를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어떻든 이 일로 유로보함은 북쪽 사람들과 남쪽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남왕국의 그 로보함 왕에게는 호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로보함은 적어도 한 4년 나라를 잘 정비를 합니다 원료돌이 조언을 무시하면서 나라를 반쪽으로 그렇게 나누게 한 그 실수를 만이라도 하듯이 아주 뭐 심지일전했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로보함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결국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보함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여기 주목해 볼 만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로보함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하면서 매달리다가 정작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전부 자기 잘나서 그게 된 줄로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죠 로보함은 자신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잘나갈 때 그때 더 겸손해야 하고 더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복인지를 알면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말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교만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로보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행동을 합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듯이 그 역시 많은 처첩을 그렇게 거느려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보함은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들 잘못 들여서 자신은 물론이고 아버지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가 어떻게 구겨지고 망가지는지를 두 눈으로 포함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로보함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로보함은 자신도 아내 18명 그리고 첩 60명을 둡니다 훗날 이것이 유다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또 제공하죠 어김없습니다 열한기상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서도 로보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보함은 유다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세웠고 동성에도 허락했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제사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매춘 행위를 하는 그 음란한 이방인들의 제사 행위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막장이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지 아버지한테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서 그거 배운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소원대로 우상을 숨기는 산당을 곳곳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암몬족속이었는데 밀곰이라는 우상을 열정적으로 숨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함은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겁니다 로보함 때 유다에는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우상으로 도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로보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같은 행동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나쁜 행동부터 먼저 배웁니다 내 자녀들이 얼마나 경건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붙들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가 부모의 영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돌연변이다 우리 자식들은 돌연변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습득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식은 나의 거울입니다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을 보면서 나를 보든지 배우자를 보든지 그것도 아니면 좁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로보함에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이 나 있으니까 그걸 로보함이 눈치를 채지를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징계의 방편은 외국 군대의 침략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국왕 그 시삭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전차만 1200대 기병 6만 그러니까 보병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겠죠 여러분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단련될 대로 단련된 최고의 정의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정략결혼을 해서 돈독한 외교관계를 지금까지 다져온 그런 외교국입니다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11개상 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정략결혼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 단 한 번이 딱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한 번이 애국왕 바로의 딸 그 첫 번째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극정상으로 쌓았던 그런 우방국입니다 아마 간이랑 쓸개까지 다 갖다가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돈 국가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서 침략국이 된 겁니다 역대야 1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읽어보실까요? 시사기 예루살렘까지 징군하여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로버함이 집권 초창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철옹성같이 다져놓았던 그 국경의 요새들 그것이 그 병력들이 애국왕 애국의 대군 앞에서는 추풍나게처럼 나가 떨어집니다 솔로몬의 꼼수가 그 아버지의 꼼수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정략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보험을 하나 들여둬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것은 정작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해변가의 모래성이었습니다 파도 한 번 치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치시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정성껏 만들어두었던 그 동맹관계도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그 무적의 방어성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 우리가 가장 믿는 것 우리가 산성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것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아도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아의 말을 우리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사계 군대는 유다의 국경 지역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고 그 저항하는 유다 군인들의 군대를 짓밟으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로보함과 모든 방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 비상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나요?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스마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을 치러 가려고 하던 그 로보함을 막았었던 하나님이 뜻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스마야 선지자가 다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이 부분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계 손에 앉으라 이런 말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유없이 우리를 치시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린다 너희가 먼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보호막을 걷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 잘나서 그렇게 안전한 줄 알았는데 너가 강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보호막을 쳤기 때문에 너가 안전을 누린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면 그 순간부터 적군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을 때 그 은혜를 알고 백번 천번 겸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을 때 백번 천번 겸손해야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죄를 지적받았던 이 왕과 백성들은 적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다시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각각으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숨기는 곳과 세상 나라들을 숨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으로 그러나 각각으로 멸망만은 모면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직전에 시삭의 공격을 멈추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뼈저리게 너희들이 느끼게 해주시겠다는 뜻이고 저로 인해서 한번 고통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 것이라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시죠 결국 애국의 침궁으로 유다의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 다 읽게 됩니다 특히 화려했던 그 솔로몬 시대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게 금방패라는 것인데 그 금방패를 싸그리다 수거해갑니다 솔로몬은 매년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매년은 엄청나게 그렇게 수익으로 들어온 금을 가지고 이게 금이 남으니까 그 금을 어떻게 보관해둘까 그걸 방패로 만듭니다 금 600세결이 들어간 금방패 200개 그리고 금 300세결이 들어간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금 600세결이면 대충 한 6.6키로 나오니까 제가 요즘 금 시세를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7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금 방패 하나가 7억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그 솔로몬 시대의 영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뺏긴 그 200개, 300개 그것들을 다 뺏긴 르왕은 볼품없는 노 방패를 만들어서 그 대골의 경호 책임자들에게 그렇게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은 탈탈 털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시사해주는 점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보함은 애국왕 시사계의 침공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잠시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고생을 하고도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로보함은 금세 교만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치기간 내내 악행을 행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저는 주변 사람의 영향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주변을 애호사하고 있었던 그 젊은 참모들이 문제였을 겁니다 집권 초기에 그 백성들을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조언을 했던 그 경솔한 젊은 참모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왕국이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지만 이들은 그 로보함의 절친들이었기 때문에 그 후로도 계속 로보함 왕을 보좌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참모들을 곁에 두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 로보함 리더십에 계속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일입니다 왕의 가족은 더 문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남아요 암문 사람이더라 여러분 로보함의 통치를 오늘 평가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평가하면서 왜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할까요 그것은 암문 출신의 어머니가 로보함의 리더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남아요 암문 사람이더라 이 말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보함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그 말과 유다가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와를 노였게 하였으니 이 내용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로보함이 악한 길을 가게 된 데에는 암문의 우상을 섬기던 그 어머니의 역할이 저는 결정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로보함이 왕위에 오를 때 그 나이가 41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의 아들을 좌지우지하는 것만 봐도 이 로보함의 어머니 남아는 굉장히 무섭고 집요한 여인이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남아 뿐만 아니라 로보함의 아내였던 그 마아가 역시 그 어머리뿐만 아니라 그 로보함의 아내 역시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결국 로보함 때 유다에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곳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쌓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전의 남창제도가 남자창녀제도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보함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거죠 나라가 완전히 콩가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로보함 생계의 마지막 부분 기록을 보면 이게 또 신기합니다 분명히 유랑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다른 사람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역대야 1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로보함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토의 족북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함과 유로보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유랑기상 말씀을 보시면 로보함과 유로보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아기는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로보함 통치기관의 총체적인 특징 중 하나는 지속되는 계속 지속 지속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가육과 솔로몬의 통치기관에는 사방의 평화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늘 경리심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으면서 또 그들의 소유물들이 박탈을 당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피곤하고 곤고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크고 작은 국지전이 찾은 국경지의 지대의 그 백성들의 상황은 더 형편없었겠죠 바로 이것이 뒤틀린 리더십이 만들어낸 참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보함은 자기 힘으로 보란듯이 강력한 국가를 한번 일으켜보고 싶었습니다 점점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보함과 또 뒤에 나올 그 요로보함에게 기대한 것은 어떤 탁월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겸비함이었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낮춥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목이 고다집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 로보함도 더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징계의 사인 앞에서 로보함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소나기 피하는 식으로 흉내를 낸 정도였습니다 물론 소나기는 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말 중요한 역할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리고 이 철저한 또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입신양명해서 그 고지에 서도록 높은 자리에 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빨이 세지도록 그렇게 부른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결국 우리가 붙을 것이 주님 한 분과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을까 그 잣대와 그 생각에 함몰되어 버리면 결국 우리는 로보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의 말씀에 나를 붙잡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주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런 간정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